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지난 5월 30일. 이날 저녁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 찍힌 박민 KBS 사장의 사진입니다. 이때 2차 만찬 하셨고요. 서귀포의 한 횟집에서. 3차 휴식은 치킨집까지 가셨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죠? 처음은 아마 법인카드로 했다고, 두 번째는 개인카드로 했다고. 제주에서 열린 방송협회 행사에 참석한 뒤 KBS 지역 총국장들과 회식하던 자리였습니다. KBS 재원의 절반가량인 수신료 징수가 끝내 타격을 입게 된 헌재 결정 직후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KBS 안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임 도전에 나선 박 사장이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자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기술본부 소속 팀장들은 구성원 반대에도 단순 통합 방식의 조직 개편이 강행됐다며 무한한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참한 팀장은 53명. 기술본부 전체 보직자의 75%에 달합니다. 앞서 제작일본부 팀장을 맡고 있는 시사교양 PD 16명도 시사교양국 폐지 등의 조직 개편에 반대해 보직을 던졌습니다. KBS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역국 발령 등 사측의 불이익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보직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KBS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KBS의 양대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다수 노조인 언론 노조 KBS 본부는 93%. KBS 노동조합은 89%의 찬성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KBS 직원의 약 75%가 소속된 두 노조가 박민 사장의 임기 두 달려를 남기고 쟁의 행위 절차에 나선 건 이른바 무단협 상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이후 사측이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폐지 등을 고수하면서 노사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둔 차기 사장 지원자들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박민 사장과 박장범 9시 뉴스 앵커, 김성진 방송 주간 등은 공정성 훼손과 뉴스 신뢰도 추락의 주범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김영수 한화건설부문 부사장은 방송 경험이 전무한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모두 친용상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밥상이라 치면 차린 게 없는 수준을 넘어 독을 탄 것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무산됨에 따라 두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에 합법적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쟁의 행위의 방식이나 돌입 시점 등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8돌 한글날 경축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한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보상을 수여하는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KB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행사 중간 열린 공연에서 서도밴드는 한글을 배울 때 불렀던 민효 한글 뒤풀이를 노래했습니다. 한글 노래 하자신다 그런데 KBS가 중계하며 제공한 자막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사 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자막을 내보낸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노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가사 대부분인 노래여서 이 잘못된 맞춤법은 공연 내내 반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행사 영상 배경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써 있는데도 해당 부분 가사 자막은 맞춤법이 틀린 채로 방송을 탔습니다. 한 시청자는 집에서 6살 조커가 방송에 나가는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보니 실제 잘못된 자막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며 한글날의 공영방송 KBS가 이런 자막 실수를 한다는 게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KBS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제작진에게 전달하겠다는 답이 돌아와 KBS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보니 동일하게 잘못된 자막이 표기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자막이 그렇게 나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광복절 0시에 김원호를 입거나 김의가요가 사용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뒤 박민 사장이 국회에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